아 이런 아 아 이거 참 아 윤희 이런 초보자 같으니라고 아 저거 안다 안다 팔이 안다요 아 윤희 파리 안닿죠 오 지민 닿나? 오 지민이 나는 팔이 길지요 으씨 아 정국이 파리 안닿죠 제가 차를 몰고 갯벌을 달릴 줄은 몰랐어요 진형 너무 확 꺾으면 안되요 저희 날랑 어 괜찮아 괜찮아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어? 남준이 여기 뒤에 가 무리는 데 가면 우리 얼굴에 다 나 아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잠깐만 제가 이제 튕겨나게 하겠어요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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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他的 야채몬에 맞붙는데 제주 가집자 폴 골고루 피웅 와 이제는 정말 푹이다 우회전인 것 같은 게요 저는 이쪽이에요 이 쪽이요 왼쪽 아니죠? 아 축가하세요 미안해요 축가 안해요 활발 수죠! 지금 길 보고 있었는데 절대 우회전이 아니었습니다 우회전 하면 길 끊습니다 여러분 길 끊기는 곳이었다 미안하다 길 끊기는 곳이었다 미안하다 왕자풍 옷을 입고 특히나 저렇게 ATV를 타기 쉽지 않은데요 저시로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아무튼 촬영하러 왔어요 촬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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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나? 저 다리 외로워 보여서 정국이 얼굴이셨구나 뭐? 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어 너무 잘 보이는데 나 보이냐? 아니 안보여요 저는 안보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ku 전이로 갈 가 내 어디로 가야 아저씨 참. 난 당신을 날 Rate 넓 Wing tons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미숙한 운전 잘 참아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약 5분이면은 저희가 가려는 펜션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음악을 즐겨주세요 오오오오 완벽했어 하하하하하하 5,6,7,8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 있고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 있고 가면 오아시스 있고 선인장도 있고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 있고 모레도 있고 아이유 선인장 거구요 부부 R4 R4 서비스 오마이갓 연구 편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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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들 언덕.. 언덕 언덕에 갈 때는 뭐지? 언덕마을 언덕마을에 갈 때는.. 언덕 이름이 언덕인 줄 알았어 우리 걸면 언덕 와 찾을 데가 없네 될 데가 없다 와 찾을 데가 없다 진짜 찾을 데.. 오 여기다 오 나이스 여기도 있네 네 터치돼 야 이게 뭐.. 진짜 뭐 진짜 여행 온 거 같긴 하다. 그러니까. 진짜 직접 탔다고 하니까 괜찮냐? 기분이 좀 이상하지? 뭔가 묘해 약간 기분이. 아 맛있게 한번 나아 찾아봤네. 아 이거 신문둥이 없어. 아 이거 그거네. 뺑글뺑글 좋은데. 보수만. 뺑글뺑글 좋은데. 고 디자인. 뺑글뺑글 좋은데. 야 seçuff Knights 좋아. 해, mana 여기. quier have a daughter.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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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än cautag 양발 다 Gabbert Adam he and me show up. 신이 형 내일 번어왔습니다 잠깐만 안전하잖아? 근데 이거 문 열어, 친구들 으 으 강근차 얼마 추는지 알지 으 날씨가 별로 안찬데 지금 4년쯤이잖아 지금 6시도 안 됐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감독님 보시면 까세요 드릴게 카메라 또 한 된 라것도 이렇게 또 해 감독님 1번 해보십시오 5 5 으 으 으 으 지민이가 자점에서 한 번 넘어졌었죠? 지민이가 다시 할께요? 아 그럴대? 저한테 한 점만 주민해요 갑니다 가라졌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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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넘어졌어 아니 너 지민이가 자점에서 한 번 넘어졌었죠? 엇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아! 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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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짱맞네요 다시! 리에 마! 리에 마! 리에 마! 리에 마! 타이밍 렛츠고! 아! 즐거웠다 진짜! 재밌었다 야! 진짜로! 아! 제가 입이 심심하실까봐 물을 챙겨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장면에 보이시는게 포카킹 포카킹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와 뭐야 여러분 여기 봐 호수가 있는데요 와우